이 지금 집에 이 자손 말고 자손이 형제를 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그랬는데 그게 낙태를 했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없어진 것 같아 지금 이 경인생에 3월 9일생에 지금 이 씨의 아버님 쪽에 줄이 내립니다 그죠 여기에 큰 스님도 나오라 했고 여기에 우리 같은 그런 돗줄이 있어라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양반내들 굉장히 지체가 높습니다 여기 사대문 집안이고 근데 이 자손이 어릴 적에 어디에서 살을 맞았는지 굉장히 크게 다칠 뻔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됐었고 아이가 인간간에 그리고 금정간에 판란이 많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좌손 상팔자라 있어요 대준님을 보고 그랬으니 자식 하나 있는 것이 근데 얘가 지금 소리가 자꾸 나는 게 뭘 하는 것 같아? 왜 자꾸 무슨 소리가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소리도 나고 지금 이 아이 뭐하죠? 지금 그 벤츠기업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있어요? 네 막 소리가 나고 땅땅땅땅땅땅땅 뭐 돌아가는 소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고 큰 소리가 아닙니다 기계음 같은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는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신혁 개발하기 때문에 기회가 뭐 돌아갈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자손이 지금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자손이 지금 혼사를 했어도 한 번 했었어야 되거든요 한 번 젊었을 때 하다가 네 근데 뭐 지 잘못으로 인해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서 혼사의 길문이 막히면서 네 그리고 이게 천상에서 내리는 그 이제 일륜지 대사라 있습니다 네 하늘에 이제 고하고 땅에 고하고 양가집에서 모든 어른들이 같이 합의를 보는 것이 말 그대로 이 혼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무너지면서 아이가 조금 비관이 조금 많이 섰는 모양입니다 네 섰는 모양인데 이 자손이 왜 그런지 내년 수 들어가지고 성주가 같이 들면서 이사원이 들겠죠 문서를 지는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아이가 관제에 물리게 될 겁니다 관제라는 거는 형사 민사 뭐 이런 거 문서 날라 다니는 거 법원에 통지받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관제가 조금 끼었어요 내년이 그 날삼제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삼제인데 올해에 지금 새로 이사를 했거든요 아 해버렸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두 달 2개월 3개월도 안 됩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그 앞에 집에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리로 옮겨 오고 네 옮겨와서는 이 집에서는 현재만 다른 그런 어떤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잠도 잘 자고 네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무슨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일어날 일이 때문에 동지 되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천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4년 값진 년이 됩니다 네 이 자손이 아까 말씀드렸다 싶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네 내가 지금 이 시집안에 우리가 어떤 큰 스님 나라 했고 네 이런 쪽으로 도수를 한다든지 도법을 침발을 놓고 이러는 이 성관들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손이 굉장히 꼼자리가 사나울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은 스님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사주팔자예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스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조금 고비가 있겠죠 네 보통 일반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보통 스님이 되거나 무당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네 나는 삼재에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 그 홍수매기를 하듯 삼재를 좀 쳐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네 문서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내년 성주에는 그런 문서는 들지 않을 거예요 네 대신에 이게 대성주가 들었기 때문에 내년 수에 관제가 몰리면서 이 상승하는 길이죠 네 이제 이동수가 있다든지 인사과에서 뭔가 이동이 있을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이 변동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변화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자손은 잘 갈 겁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누구와 연류가 된다 그러거든 누군가와 인간과 연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위험하다 그래 그러면서 관제가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확실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잘 모르겠는데 애 엄마는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애 엄마하고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저로서는 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통화하거나 하십니까? 아드님이랑? 아들하고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도 한날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손하고 연락이 되면은 혹시나 뭐 이제 전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뭐 이제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뭐 이제 비리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연류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으니 아이가 직성이 굉장히 곧은 편입니다 곧은 편이긴 한데 이 자손이 또 보면은 꼭 진짜 신가물 있는 애들처럼 약간 막 정신도 사납고 막 스스로가 막 이거를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본인이 아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이가 조금 더 많이 힘이 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 인간과 이제 뭐 그런 뭐 돈거래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인간끼리 접촉을 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을 뭐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뭐 이렇게 좀 해보자 이제 위 썬에서 이야기하면 또 뭐 또 거절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좀 잘 피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내년에 아다리가 딱 될 모양이야 네 그랬으니까 뭐 혹시 뭐 가능하시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지만 굉장히 빡셉니다 용과 용이 만나는 해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거는 일단 따놓은 당상인데 이 집에 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염려스럽다 그런다 그랬으니 어디라도 가가지고 삼재를 좀 막든 아니면 뭐 홍수매기를 좀 하든 그래가지고 좀 피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신 거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신약 개발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들으니까 내년 중반 초반에나 중반쯤에 가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아마 마무리가 지워질 것이다 마무리가 지워지면은 이제 지 성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제 직급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디로 그 예를 들어서 그 비겁되어서 갈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으로 일단 여부 성과를 봐야 하고 제가 지인들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올려보낼 때는 김천을 올려보냈는데 그때 가다보게 서울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내려왔으면 싶어가지고 좀 생각이 있는데 그때 올라갈 때 김천을 가느냐 울산을 가느냐 할 때도 사실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여쭤보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모두 동네 조금씩은 그거는 몇 번 듣고 했지만 이사가면 어느 방향이 좋겠노 그런 방향 같으나 물어보고 그렇게는 몇 번 한 적이 있어도 지금 이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울산을 보러 했으면 싶고 그래서 여기도 저보다 더 급박한 분들도 많으시던데 제가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신청하려니까 그래도 저는 또 답답하고 알고 싶으니까 다시 걱정을 하시는 부모 심정이야말로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만 그거는 따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 수에 이동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든지 일단 경사는 났습니다 이미 나 있는 경사에 그런 것들은 뭐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방을 좀 하시든지 비방까지는 필요 없겠어요 그 수를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액땜한다고 그러죠 나가는 삼재에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삼재를 조금 막아 놓으시면은 그 아이가 조금 괜찮을 거예요 자정이 좀 되고 그럼 아버지 오셨으니까 응? 봐드리지만은 굉장히 나라에 중심이 있으신 분이네요 아버지? 네 중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네요 네 아주 대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지는 않으시겠어요 직성 자체가 좀 성질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좋은데 그래도 글쎄요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부모님 전에 그때 지금 부모님들이 저기 뭐야 지병으로 가신 양반이 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집안에 내력이 좀 있죠? 그랬으니까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세 이렇게 드셔가지고 음?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참 부모님들이 참 자식 때문에 진짜 힘들다 그죠? 잘해도 걱정하고 못해도 걱정이고 네 제가 애가 나이가 그러니까 네 몇 살쯤에 그때 혼취가 들어오면 보내면 좋겠고 좋을까 싶고 또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 알면은 조금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미안하지만 고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이래도 좀 생각해 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의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애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물으면 없다 그래요 있어요 있는데 하늘 내리는 배필은 한 번 갔고 내년 수에 성주가 되면서 인구가 늘고 이러라고 했는데 이사를 미리 했고 그리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대훈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에 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한 38 예 아우스에는 뭐 보통 안 간다고 하지만 이런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스도 괜찮습니다 사십을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예 서른일곱 서른여덟이 되면 아마 혼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청첩장 좀 보내주시던가 예 지도 지가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 언제 갈 거야 그러니까 서른일곱까지는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쫓으시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당연히 알아서 할 거예요 전화가 되고 전화를 너무 자주 하면 또 부담 갈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따로 제가 전화를 주지는 않아요 지가 전화 오도록 기다리고 지가 전화 오면 내 할 일도 얘기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른일곱 지금 지금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고 한 말씀하시니까 제 느낌에도 이내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자꾸 생각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더 걱정이 됐고 근데 이 자손은 공을 들여가지고 아마 혼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연애 기간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귀고 만나는 친구가 있더라도 그 아이는 배필이 아닙니다 내년 수 그러니까 음 한번 뭐 이제 말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한번 물갈이가 좀 될 판이에요 그래 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모에 덮어 씌워도 덮어 씌워가지고는 갈 거예요 며느리복 있다 소리 들을 겁니다 뭐 어디 은행 같은데 일을 한다든지 금융 쪽으로 일을 하는 여자예요 이 자손 배필이 그랬으니까 서로 이 맞벌이 해가면서 자손도 있습니다 슬아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얻을 때에 뭐 지나간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욕심에는 하나를 더 있기를 바랐는데 에어마이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뭐 제 모르게 어떻게 해버리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하루 밖에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사실은 갑박에 가서 빌어가지고 얘를 얻었다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거든요 네 거기 가서 했는데 요즘도 가뿐 자손을 먹어도 종종은 갑니다 네 라고 하는데 내년이고 5년이나 갈 수 있다 내가 그렇고 또 그렇고 괜찮다 그러면 다행인데 내년에 어떤 문서라는 게 좋은 문섬이 좋지만 네 네 또 어떤 것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반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옷을 하나 갖다 주시고 네 옷을 하나 갖다 주시면 돼요 자손 없다 그러면 예단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갖고 저희 22일날 이제 구타로 갑니다 이제 22일 통지 네 참석하실 수 있으면 뭐 참석하셔가지고 뭐 구슬하니까 신도님도 모셔놓고 홍수매기도 하고 삼재도 맞고 이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옷을 좀 아드님 옷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은 저희가 예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주를 떠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아가지고 저희가 이날 저희가 삼재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이제 삼재자는 여기 이제 30만원이고 이게 본연 이게 지금 써있는데 네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해가지고 그 삼재를 좀 막으시던지 그거 말고는 이 집에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로 무당이기 때문에 귀신을 볼 수 밖에 없는 건데 네 조상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좀 다들 누워 계시는 듯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되게 보여요 저는 그때의 조상님들이 누워 계시는 게요? 네 좀 안정되게 보여요 아 안정되게 보여요 네 누운 조상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고 약간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네 내년 수에 내가 주고 또 사람인지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가지고 내년을 좀 홀가분하게 보내시면 며느리도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뭐 안정되게 있다면 네 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요 재인되는 지 옷까지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요 서울에 있으니까 네 제가 예단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지가 내려오고 날짜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 여기서 다 하시려면 네 그냥 30만 정도 돼야 된다고요 네 그거는 생각해 보시고 큰 돈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22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이 18일이죠 그죠 월요일이니까 저희는 금요일날 갑니다 금요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동지 네 동지에요 있다가 네 그럼 뭐 생각나기면 지금 제가 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주소 알아야 됩니다 아들 주소요 요거 예 그거는 뒤에 저기 할게요 먼저 저기하시면 여기 주소가 나가기 때문에 예 일단 제 주소요 네네네네 아버님 주소 아드님 주소 모르세요 압니다. 일단 그만 그만할게요 일단. 은료